누구실까요? 예경님 태국님 나오셨어요 예경님 그 나이에 내 밑에서 권달 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? 이 나이 먹고 네 밑에서 권달 생활을 이 XXX나 나 CCTV 좀 옵시다 네 어릴 때 피아노 배우고 싶었는데 복싱을 시켜가지고 임무를 다 배렸어요 이 기술이 대한민국 탑이란 게 중요하지 내가 원하는 게 운전하여? 진짜 신념 있는 사람이 그에 걸맞게 인정받고 돈 벌고 잘 사는 거예요 넌 달라 깊어 깊어요? 난 널지 그러니까 우리가 손을 잡으면 끝나는 거야 이게 바로 협업이지 내가 죽이는 아이디어가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한 번도 시도 안 했던 거고 성형병원으로 통째로 만드는 거야 늘어나고 있는 중국 고객들까지 대비한 전담팀 안산 양꼬치 측 출신 양꼬치요? 나 빼 네 아아 형이야 넌 말 있지 않지?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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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운동인 거야?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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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